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 아니면 콜롬비아 좀 예쁘다 약간 왜? 왜? 목소리가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이제 24시간 지나면 멕시코로 갈건데 멕시코의 다양한 콜롬비아의 다양한 영상들을 담아보겠습니다 안녕!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톱스타인은 그게 아니지 지금 멕시코에서 커피미엄 대표님 계시다고 해서 카페 투어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 카페에서도 찾아뵐게요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버로 우버로 산지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하면서 산지에 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오게 되네요 이쪽은 산지 카페고 아마 투표현치 커피를 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또 한번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성공한데요 지금 어? 정국 하하하하하 외부에도 2K 다 다듬고 스프레소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굴렛 두 개 있다 굴렛 두 개 있어요 굴렛 두 개 있어요 멕시코 커피는 멕시코 커피는 에스프레소 밖에 없고요 드립은 에티오피 케냐 멕시코 커피는 에티오피 케냐 우리 히안아 멕시코 커피는 멕시코 커피 밖에 거의 못 가는데 그렇구나 맨날도 샌드위치 맛있네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잘 먹어서 errors 아 굴렛 두 개 흥미 흥미 후 미카운 지금은 흥미 히 прос 우리 자리에 있는 여주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메뉴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네요 에스프레소랑 얼음 커피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이쪽 카페에서는 멕시코 커피는 에스프레소로만 팔고 있어요 브리잉은 케냐 에스프레소랑 다른 것들이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산미는 훨씬 있고 일단 머신이나 보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굉장히 힙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안보이죠 이제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에스프레소랑 바리스타도 잡으시면서 에스프레소로 보면 이게 나은 것 같아 에스프레소로? 확실히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발코닉이랑 저 안에 블렛 쓰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에스프레소 자체가 리스트레토스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에스프레소 제 두번째 카페 왔습니다 확실히 멕시코는 테라스에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아까 갔던 매장도 머신이 좋아서 이쪽도 그렇네요 안쪽에 매장 머신도 남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진짜 지금 저는 블룰 제 예방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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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먹으니 맛있어 뭐하는거지? 아니? come here that is not your food hello look at me 설탕 설탕 뭐하는거야?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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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블렌딩이 좋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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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뭐야 겟자리 분들이 멕시콘 감사합니다 어디가 뭐? K-MAX 아 여전이구나 지금 K-MAX로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커피는 다 똑같은? 네 이 커피는 베라그루산과 함께 블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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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딩? 블렌딩? 어 같은 커피? 멕시코는 바를 굉장히 잘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머신화를 하는 라틴다던가 이쪽에 보면 리프트 카페 리프트 여기는 이게 블렌딩인 것 같은데요 블렌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탈리아 이 다양한 블렌딩들을 콜드브로로 내리고 K-MAX로 다운 에스프레소로 다운 그리고 머신 자체가 굉장히 좋죠 마이코닉이랑 저기 아마 볼케이노라는 그라인더 너무 많았습니다 화 시스템이 굉장히 심플해요 커피가 왔습니다 커피가 왔습니다 현지에서도 한미많은 커피들을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케맥스 맛있어 케맥스 모델인 멕시코 블렌딩 멕시코 블렌딩 저어주는 분위기가 많아요 손님도 많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와인 그리고 음식들도 같이 판매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카페에만으로 성공한다기보다 브런치나 점심식사를 같이 판매하면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카페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류를 판매하는 카페인데 머신이 라마엠 말커닉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플라버 같기도 하고 시작 과연 마이퍼 안녕하세요 온라인 콜롬비아 호텔 소스에 도착했습니다 신의 대역을 비니 구하